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ADX와 마이너스 DMI 매매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편은 상순편이고 2편은 하락편입니다. 그리고 하락편에서는 플러스 수치 30 돌파와 플러스 DMI의 10 돌파를 보겠습니다. 우선 DMI부터 세팅을 해야 되겠죠? DMI 선은 수치는 11로 하시구요. 선은 조금 더 굵게 만들고 보기 좋게 플러스 DMI는 붉은색으로 플러스 DMI는 붉은색으로 마이너스 DMI는 푸른색으로 ADX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푸른색으로 하다보면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잘 보이죠? 자 이제 DMI 플러스 DMI 상승편 마이너스 DMI를 지우... 아... 오늘은 플러스 DMI가 일단은 잠깐 접어두는 편입니다. 자 캔들이 상승을 하려면 마이너스 DMI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됩니다. 힘이 없어져야 돼요. 자 상승차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여기 본격적인 상승차트 여기죠? 이렇게 작게 한번 보면은 제목 큰 상승이 있죠? 요 큰 상승 요걸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도 괜찮구요. 상승은 플러스 DMI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은 플러스 DMI가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DMI만 보시면 되세요. 파란색 요 마이너스 DMI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자 첫 번째 붙었다가 상승 편입니다. 캔들이 상승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마이너스 DMI와 ADX가 서로 붙었다가 가까이 왔다가 ADX는 위로 가고 마이너스 DMI는 밑으로 갈 때 여기 이 지점이 매수 자리입니다. 자 여기 서로 서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점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면 쭉... ADX가 상승이기 때문에 요런 조정은 그냥 일단 무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60일 입형에 한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자 첫째 마이너스 DMI와 플러스 ADX가 가까이 왔다가 ADX 상승 마이너스 DMI 하락 요렇게 붙었다가 요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캔들은 쭉 상승합니다. 상승 편이구요.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오네요. 여기 ADX와 마이너스 DMI의 골드 크로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마이너스 DMI가 아래로 가면서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DMI가 이렇게 아래로 가면서 ADX가 상승이 나왔어요. 꼭 이 부분 X자 교차가 돼야 됩니다. X자 교차 꼭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DMI 이건 ADX입니다. ADX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DMI가 하락 X자 교차하면 추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여기 시작 앞으로 쭉 위로 올라가죠. 이 상승 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너스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DMI가 10 아래로 관통한다. 그러면 상승이 더 나옵니다. 마이너스 DMI가 10 아래로 관통 10으로 관통 하면 여기 수치 10입니다. 10 10으로 관통 하면 앞으로 더 나옵니다. 캔들은 상승을 더 합니다. 이건 보너스 에요. 보시면 장대 양봉 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으로 잘 안 들어가요. 10이 저항 이거든요. 지지 거든요. 이 10 자체가 지지 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땅 치고 올라가죠. 여기가 지지거든요. 지지이기 때문에 10이 지지이기 때문에 DMI가 튀어오릅니다. 10이 지지이기 때문에 튀어오릅니다. 근데 이 지지를 뚫고 내려가 버리면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자 이버로 1편 상승편은 끝났구요. 자 2편 하락편 인데 잠깐만요. 하락편 30돌파와 플러스 에 10돌파 자 이건 동일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최근 차트로 볼까요. 자 마이너스 DMI 와 3 그 ADX의 30돌파 쫙 쫙 했을 때 여기 첫번째 매도자리 잠깐만요. 자 첫번째 매도자리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매도자리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하고 AD DMI 가 마이너스 DMI 가 30돌파 ADX가 30돌파 첫번째 매도자리 두번째 매도자리 제가 여기서 요 캔들 요 작은 캔들 에서 스윙을 드렸죠. ADX 상승을 30돌파 확인하고 드린 겁니다. 1편 30돌파 10조 어렵지 않습니다. 3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30을 기준으로 보시면 하락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DMI 의 30돌파 와 플러스 DMI 아 ADX 의 30돌파 지금도 역시 하락이 우세한 편이죠. 하지만 지금 ADX 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치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ADX 35.19 35.23 살짝 꺾였어요. 하지만 ADX 가 지금 상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ADX 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시금 밑으로 쭉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ADX 계속 상승이 있죠. 30돌파 하면 마이너스 추세의 시작 이미 ADX 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32에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30돌파 할 때 강해집니다. ADX 추세의 강도 지표잖아요. ADX 추세의 강도 자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DMI 가 30을 돌파 하면 일단 추세가 일단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쭉 올라 가죠 ADX 가 마이너스 DMI 가 30을 돌파 했어요. 지금 현재 ADX 가 하락 중 이죠. 그러면 작은 시세가 나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ADX 가 하락 이면 상승 하고 그 다음에 하락 이면 조정 이라고 그랬죠. 상승 장에서 상승 장에서 ADX 가 상승 하락 이면 이건 조정 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DMI 가 30을 돌파 하더라도 다시 아래로 30에 다시 하향 돌파 하면 매도는 청산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DMI 를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DMI 에 10 돌파 죠. 볼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DMI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플러스 DMI 에 10 돌파 아래로 돌파 하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ADX 상승 확인하시면 마이너스 추세 하락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죠. 여기도 이렇게 쭉 내려오죠. 최근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 차트 ADX ADX 는 위로 올라가는데 플러스 DMI 는 아래로 하락 이 지점 볼까요. 여기 확인하면 확인하고 매도 지점이 여기에요. 작은 도지 캔들 여기에요. 정확하게 보이시죠. 플러스 DMI 에 10 아래로 하향 돌파 그리고 ADX 에 상승 을 확인이 된다. 그러면 매도 추세 입니다. 이미 ADX 가 상승 하면 추세 시작 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와 같이 보너스 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요 부분 아까 똑같죠. ADX 상승 플러스 플러스 DMI 하락 데드 크로스 자 보이시나요. 추세 시작 하락 추세 시작 입니다. ADX 상승 플러스 DMI 가 이 데드 크로스를 확인하시면 추세 시작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 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붙었다가 플러스 DMI 가 하락 ADX 가 상승 을 만들게 되면 하락 추세 의 시작 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 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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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DX 로 상승 과 하락 추세 시작 점을 봤습니다. 상승 추세 시작 은 플러스 DMI 볼 필요 없고 마이너스 DMI 로 봤습니다. 하락 추세 시작 마이너스 DMI 끄고 플러스 DMI 로 봤습니다. 신기하죠? 마이너스 하락 추세 인데 왜 플러스 DMI 로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